보름달 보면 이성을 잃고 늑대인간으로 변신한다. 주변의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찢어발기는 공포의 대상.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함. 졸라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보스. 대체로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다. 용사 여자친구. 사람을 잡아먹거나 밟아죽이는 커다란 인간 형태의 괴물. 보통 기괴함을 주기 위해 조금씩 뒤틀린 인체를 가지고 있으며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대한 여고생. 다른 종족들을 약탈하고 범하는 걸 즐기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생물. 대부분 추한 생김새에 우락부락한 몸을 지냈다. 영국인보다 신사적임. 인간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미치광이 살인로 보꾼다. 프로그램 오류 혹은 알고리즘을 지멋대로 해석한 결과 인류를 멸종시키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편이다. 씹떡그림 그리는 중